수요풍류당 제6회 발표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수요풍류당의 안용혜님 단가 호남과 그리고 뒤를 이어서 수요풍류당의 사형철님 춘향가 중 가윙가부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는 수요풍류당 사장님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사람이 제일 못 본다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반품 주세요. 한평천지 늙은 봄이 강주 고향을 보랴 제주어선 빌려 타고 고향나무로 건너갈제 성강의 도둔 해는 고성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만개 영암을 둘러임매 영암을 둘러임매 정세인 하신 우리 선물 땅 깨악을 하여 창흥헌이 황태육 곁도 순전심이오 밤의 수렴도 지난밤니라 부창성에 높이 간접 나주 풍경 바라봅니다 만찬 우몽몽 높이 솟아 증증한 익삼이요 행이 탐야 흐르는 흐른 음악 영광비 동남의 맑은 구름 기아만 써며 풍주어 붉은 꽃 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학생 박총장 나무 나무 이 진실이오 가지 가지 옥과 가 풍속은 나순이오 이 인심은 한열이니 기촌한 부주 고 성인은 영광비라 창평한 좋은 세상 부활은 일삼으니 사동공상은 나간지라 설라 부자 형벼 동복이로구나 강림의 상구선은 상도로 건너 갈 때 풍부어 흐물기로 쌓인 곳 김제로다 부자 형 사오던 법무백성이 비 사이가 둘러 쓰니 서둑거리고 놀아보자 홀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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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달리라고 가깝다 사랑도 수영공 울음도 수영공 잘하시지요 시치니 날치니 해돈다 보람에 다수여 넘놈 동설령 고개라도 국민 따라서 갈까 보다 참 하나로 집녀성 은하수가 막혔어도 일년일도 보렴 보렴 만원 보리님 계신 곳은 무슨 물이 막혔는지 없는지 따 지도 못 보는 어쩔것 나 어쩔것 나 힘없는 세상 어쩔것 나 아무도 모르게 울음을 본다 일어나도 지구 안쪽 지구 감사합니다.